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베 국룰 여기는 무조건 인베 일단 상대 그부 있다 무조건 인베 살짝 있어요 잡았다 이거 플래쉬를 안쓰네 아 근데 세트킬 아깝네 하필 먹어도 세트가 먹냐 아쉽구만 형제 대결 갔다 근데 저는 진 적이 없어가지고 너도 회오리 쌌고 왔냐? 안 쌌고 왔네 오 3개 다 먹네 아 뭐야 내가 졌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오랜만에 써본다 인장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 아 아 아 오 야소 잘하는데? 뭔가 진짜 불안한데? 어휴 안되지 안되지 어휴 안가면 너 죽여버릴건데? 아니 리얼리 형 어디갔어? 뭐야 아니 뭐야 이거 버그 아니 뭔데 이거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살려줘 저마도 같이 돌지 오 뭐야? 아니 얘 뭐냐 버그냐 얘? 믿고 있었다고 세트형 아니 뭐 지 혼자 그냥 뚜드로 패고있네 아소어를 뭐하나 했어 그냥 집만 막는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이블린 올 것 같다 바텀이네 오케이 템차로 이겼다 와 힘들구나 아 근데 힘들 수 밖에 없지 초 차이나고 궁 나는 궁이 없으니까 아 까비 궁을 맞췄어야 되는데 형제 싸움인데 역시 관여를 잘 안하네 팀원들이 형제 싸움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 뭐야? 쟤 봉 없었어? 이불이 봉 안 쓰네? 아 까비 안되지 안되지 아 군방진자구? 뭐야 얘? 너 뭐냐? 고맙다 이게 서포차인가? 이불땐 아까 야스오 따기까지 했었는데 안되지 안되지 어디 형한테 뭐야 공수님 뭐 어쩔건데 지렀다 아 인원차이가 좀 많이 났네 화이크 마무리 못한걸 개워봐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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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까지 밀자 뒤지고 이블린 나갔나? 우리 이블린이 한타 안하냐? 죽어주면 안되냐? 궁까지 썼는데 너무하네 나왔나보네 이블린이 저기까지 빠졌네 이블린이 뭐때문에 나가셨다 이블린이 뭐때문에 나가셨다 이게 그지 확실히 야소 상대할땐 집중을 많이 해야되서 이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나이스 팀 나이스 팀